자, 37번째 시간 가보겠습니다. Do you know? 당신은 아나요? What is in the air? 공기 중에, in the air 하면 공기 안에. What is 하면 무엇이 있는지. There is 하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어요? Oxygen, 산소가 있어요. 어디에? 공기 중에.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은? Cannot live, 살 수 없어요. Cannot 하면 할 수 없다죠. 살 수 없어요. Without oxygen, 산소 없이. Without은 뭐 뭐, 없이거든요. 살아있는 것들은 살 수 없다, 산소 없이는. 자, 숫자 앞에 about은 약이죠. 약 21%의 공기가, 뭐다? 산소다. 100%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21%만 있습니다. The amount of oxygen, 산소의 양은, amount는 양을 말해요. 양은 공기 중에, isn't the same, 같지 않다 라는 뜻이죠. 나 아시니까. 같지 않아요. Everywhere, 모든 곳에 같지 않아요. When you climb up higher, 당신이, climb up 하면 올라가다죠. 주로 등산할 때 그렇게 많이 있어요. Climb up, 올라가다. higher, 더 높이 라는 뜻이죠. 비교급, 더 높이 올라갈 때. 어디로? 산으로. Into 어디 어디로. You get less oxygen. 당신은 얻다. 뭘 얻어요? Less는 덜 라는 뜻이에요. 덜 산소를 얻어요. In the air, 공기 중에. About 78%, 약 78%의 공기는 뭐다? 질소다. Neutrogen. 질소라는 게 있대요. 산소 말고 질소. 그리고 공기 중에 1%, 공기 중에 1%는 많은 other, 다른 gas, 가스라고 그냥 쓸게요. 가스들이다. 산소, oxygen, nitrogen, 질소, 그리고 다른 많은 가스들이 combine은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합친다. 뭐하기 위해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서 투는. 그렇죠? Combine은 외우기 쉬워요. 우리 피자,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버섯도 넣고 엄청 많이 넣는 그 피자 뭐라 그래요. Combination 피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combine이라는 거는 합치는 거. Combi, combine, 합치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합쳐서 넣는 거를 combine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러신가요? 이렇게 여러 개를ن PumpARA입니다. water. 여기 영화 아까 ten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Lake.